안녕하세요. 컨텀 바스켓볼 김현진 고치입니다. 저희가 긴 시간 준비해왔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이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컨텀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구 오디션 프로젝트이고요. 컨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각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모집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방법은 영상 과제하고 지원서 두 가지를 받을 거예요. 예비 고1부터 지금 현 고3까지고요. 현직, 그러니까 현역 농구 선수를 제외한 선출까지는 가능합니다. 국적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총 상금은 현금 천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킬 트레이닝 센터 스킬 팩토리, 프로카데미, 프리즘 훅, 그리고 퀀텀 이렇게 4개의 스킬 트레이닝 센터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킬 트레이닝 센터들과의 경쟁과 고등학생 선수들의 열정, 그리고 또 경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